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김 위원장 김경한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이왕 2024년 10월 31일 대통령 윤석열 김 위원장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임하 2024년 7월 19일 대통령 윤석열 김 위원장 강민수 국세청장의 임하 2024년 7월 19일 대통령 윤석열 김 위원장 김 위원장 국세청장의 임하 윤석열 إ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신임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. 신임장 신금석 주건요대상 신임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